최근 트리키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곳곳에서 도우미 손길이 이어지고 있죠. 전남 보선군도 지진 피해로 힘든 트리키에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박규태 기자입니다. 이곳은 전남 보선군에 위치한 다향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안에는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등 다양한 겨울용품들이 가득 찼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쌓여있는 옷가지들을 쉴 틈 없이 정리합니다. 보선군이 대지진 피해를 입은 트리키의 국민들을 돕기 위해 겨울 방압품목을 접수받은 겁니다. 이틀이라는 짧은 구호물품 모집기간에 모인 방압용품들만 자그마치 300박스를 훌쩍 넘습니다. 군은 지난 12일 이장단협의회와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과 함께 구호물품 지원을 위해 긴급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트리키의 대사관에서 필요품목으로 공개한 겨울 방압용품의 접수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과 14일 지역민들 대상으로 모집한 겨울 방압용품을 지진 피해를 입은 트리키에에 전달하기 위해 선별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의 선별작업을 마친 구호물품들은 곧바로 국제물류센터를 통해 트리키의 현지로 전달됩니다. 이번 트리키의 국민 돕기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의 손길을 받아 트리키의 국민들이 물품을 받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번 테리키의 강진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구조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마음입니다. 부디 우리 테리키의 국민들 우리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트리키의 현장에 필요한 장갑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여파로 미처 팔지 못한 방안용품들을 기부한 지역민도 있었습니다. 이번 트리키의 국민 돕기에 국민들과 함께한 김초루 보성군수는 지역민들이 아끼던 의류와 새로운 겨울용품들을 기증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트리키의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보성군은 지난 주말부터 휴일을 반납하고 겨울 방안복을 긴급 모집하고 있는데요. 주민들께서는 당신들이 아끼시는 정말 깨끗한 옷들을 가지고 나오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적은 정성입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형제의 나라 트리키의 국민들에게 힘이 되기 바랍니다. 구호활동을 위해 지원이 절실한 트리키에를 향한 보성군민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 전남보성군은 앞으로도 공직자들과 사회단체를 비롯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특별 모금을 진행해 이재민 돕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CNE 뉴스 박효태입니다.